MA 손가락 제스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콘솔 스크린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의 손가락으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한 개의 손가락으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특정 장비나 회로들을 선택할 수 있고 드래그하여 여러 장비를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장비 선택 후 그룹 창 안에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를 길게 누르면 스토어 기능처럼 저장이 가능합니다. 두 개의 손가락으로는 스크롤 기능과 에디트 기능이 가능합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위 아래 좌우로 화면 스크롤이 가능하고 큐리스트에 수정하고자 하는 기능을 선택하여 손가락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값을 수정할 수 있는 에디트 기능이 활성화됩니다. 세 손가락으로는 전체 화면에 대한 스크롤이 가능합니다. 위 아래 좌우로 화면 전체를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. 두 개의 손가락 스크롤과 비교가 가능하신가요? 질문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이용해 주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